이번 시간에는 오토스케일링을 실제로 여러분이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토스케일링을 하는 이 과정은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응축되어 있고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수업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는 오토스케일링 커맨드 라인 툴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것은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부분 있죠. 오토스케일링 설치라는 부분에서 이미 알아봤기 때문에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보지 않으셨다면 이걸 보셔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을 꼭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EC2 인스턴스를 생성을 합니다. 우리가 오토스케일링을 하는 대상은 정확하게 EC2 인스턴스입니다. 그래서 그 EC2 인스턴스에 가해지는 여러가지 트래픽이나 부하에 따라서 오토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EC2 인스턴스를 늘리거나 또는 줄이거나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는 것이 오토스케일링이기 때문에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그 인스턴스에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한다거나 데이터를 거기다 적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미리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지로 컨테이닝을 해서 AMI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바로 그 AMI, 보관되어 있는 그 AMI를 이용해서 오토스케일링이 동작할 때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런치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 런치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런치, 무언가를 만든다는 뜻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무언가는 바로 EC2 인스턴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EC2 인스턴스에 대한 설정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뭐냐면 그 EC2 인스턴스, 즉 오토스케일링이 동작할 때 생성될 EC2 인스턴스가 어떤 이미지, 즉 AMI를 기반으로 만들어질 것인가, 어떤 이미지를 복제할 것인가를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의 타입, 인스턴스가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인스턴스의 타입이죠. 그리고 그 인스턴스 타입이 인스턴스가 어떤 시큐리티 그룹에 소속되어 있고, 어떤 키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게 하겠는가를 미리 설정을 해서 여러분이 컨피그레이션이라는 것으로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런치 컨피그레이션을 오토스케일링 그룹에 등록을 시켜 놓는 거예요. 오토스케일링 그룹이 실제로 오토스케일링을 진행하는 주체라고 할 수가 있고,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토스케일링 그룹 안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바로 오토스케일링을 통해서 생성되는 EC2 인스턴스들이 바로 이 그룹에 소속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토스케일링 그룹에서 세팅되는 사항들은 첫 번째로는 이 오토스케일링 그룹의 이름을 정해야겠죠. 그리고 그 인스턴스들, 오토스케일링을 통해서 생성되는 인스턴스들이 어떤 가용성 존에 속하게 될 것인가를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인스턴스들이 쭉 늘어나고 쭉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때 최대 얼마까지 늘어나고 최소 얼마까지 줄어들 것인가에 대한 최대와 최소량을 정하는 겁니다. 만약 이게 없으면 인스턴스가 다 사라져버려서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또 만약에 맥스를 정해놓지 않으면 밑뚝뚝 없이 늘어나서 엄청나게 많은 요금폭단을 맞을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제한을 거는 거죠. 그리고 생성할 EC2 인스턴스들이 어떤 런치 컨피그레이션,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거 있죠? 어떤 런치 컨피그레이션에 정의되어 있는 EC2 인스턴스를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오토스케일링 그룹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겠지만, 일단은 그렇구나 하고 쭉 넘어가시면 요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차차로 알게 됩니다. 전체적인 맥락에 집중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폴리시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건데요. 폴리시는 우리말로는 정책이라는 뜻이죠. 무엇에 대한 정책이냐면, 이 오토스케일링이라는 것이 항상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동을 하는 그 타임에 따라서 예를 들면 5분에 한 번, 10분에 한 번, 작동할 때마다 인스턴스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오토스케일링이 작동할 때 어떤 정책에 따라서 작동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정책은 주로 이런 것들을 정의합니다. Adjustment 같은 경우는 한 번 오토스케일링이 동작할 때 몇 개의 인스턴스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것이냐, 수량과 관련된 것이고, 이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인스턴스의 어떤 증가와 감소가 어떤 형식, 예를 들면 기존의 인스턴스에서 100% 증가, 또는 기존의 인스턴스의 숫자랑 상관없이 5개 또는 10개 증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쿨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오토스케일링이 동작한 다음에, 그 다음 오토스케일링이 다시 동작할 때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적인 간격을 둘 것이냐, 이런 것들이 바로 폴리시라고 하는 것에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최종적으로 트래거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하면, 이제 오토스케일링과 관련된 것들을 대부분 다 하는 건데요. 자, 트리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방아쇠라는 뜻입니다. 이 방아쇠는 무엇이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시 말해서 오토스케일링으로 인해서 인스턴스의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 어떤 경우에 시작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는 것이 트리거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현재 오토스케일링에 속해있는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EC2 인스턴스들의 이 평균 CPU 점유율이 80% 이상이 5분동안 지속된다면, 그 상태가 조건이고 그 상태를 만족하는 상황이 오면, 바로 오토스케일링이 동작해서 EC2 인스턴스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평균 CPU가 20% 이하인 것이 5분동안 진행된다면 EC2 인스턴스를 감소시킨다. 바로 거기서 어떤 상태가 유지된다면, 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트리거라는 것이고 그 트리거를 지정하는 것이 클라우드와치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토스케일링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 또는 구성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오토스케일링이라는 것은 명령 하나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것들이 조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런치 컨피그레이션, 또는 폴리시, 또는 트리거, 또는 오토스케일링 그룹 이런 여러가지 명령어들을 조합해서 로지컬한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지능적인 스케일 정책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아마존 웹서비스의 오토스케일링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만큼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차근차랑 저랑 같이 살펴보시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요. 한번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